그나저나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? 저요, 따릉이요. 따릉이요. 잘하셨네, 잘 타셨고. 먼저 우리 백지영 씨의 소감 또 들어봐야죠. 일단 이 노래는 제가 마이티마우스 앨범에 제가 피처링한 노래인데요. 이걸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전혀 다른 노래예요. 제가 불렀던 부분 그 멜로디 라인도 남성스럽게 베리에이션을 되게 잘하셨고 그리고 랩에 개사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 마이티마우스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들려줬어요. 그래서 아예 새로운 노래로 재탄생한 느낌이어서 정말로 스티시의 노래 같아서 더 좋았었던 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, 영광입니다. 자, 립제이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립제이 씨. 두 분의 약간 러브라인이 아직 진행 중이죠? 네. 진행 중인 거 맞나요? 진행 중이죠. 제가 저번 주에 못 왔었잖아요. 맞아, 맞아. 근데 만약에 오늘 왔을 때 이분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? 됐어요, 이제 됐어요. 이제 됐어요? 스틸이 진행 중이에요. 일방적으로? 저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립제이 잉이라고 말해요. ing 붙여서요. 아, 립제이 잉? 네. 형제 진행형. 저도 항상 이거 촬영하러 올 때마다 아직 살아 계실까? 아직 그가 있을까? 오늘 꼭 봤으면 좋겠다. 처음에는 아, 있을까?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있었으면 좋겠다. 로 점점 바뀌는데 내일은 없으면 안 되겠다. 안 될 것 같아요. 와아! 안 될 것 같아요. 와아!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순위를 보고 있는데요. 이분이 엄청 드라마가 많으세요. 9, 8, 7, 6위를 해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이시거든요. 근데 이걸 도약을 하시려면 항상 한 계단씩 넘었었어요. 맞아요. 오늘은 두 계단을 넘으셔야 맞아. 파이널을 갑니다. 근데 립제이 씨가 마지막 글자가 2잖아요. 오늘은 두 계단 올라가겠습니다. 오! 립제이니까 네. 두 계단 올라가겠다. 대박이다. 아, 사랑꾼이에요. 스튜! 다음 곡 제목 립제이로 갈 수도 있어요. 가자, 가자. 듣고 싶어. 듣고 싶어, 듣고 싶어요. 4위 안에 드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? 내가 지금의 어필을 통해서 저는 무조건 4위예요. 왜냐하면 립제이 씨 부모님의 4위가 됩니다. 부모님의 4위가 됩니다. 아, 립제이 부모님의 4위가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4위다. 우와, 진짜 잘한다. 자, 멋진 무대와 즐거움까지 보여주신 스틸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상상치도 못했네요. 진짜 웃긴다. 정말 진심으로 본캐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? 본캐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